누워라! 방사! 달려라, 외쳐주세요. 달려라! 방사! 으응! 잘 먹었지? 잘 먹었지? 안 돼? 자식이 탈퇴해! 자식이 탈퇴해! 아아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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2분 남았습니다 2분! 3분 탈퇴했지? 3분 탈퇴 해 convenience A ki chi 일! 섹시한 내 거UNDS 긴 Teacher 오옹 아랑 ohne 아랑 nein 라라라라라라 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에이 that's pretty good 여러분 사랑해 아 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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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, . . . . . 하나, 둘, 셋! 이해해줘라, 이거는. 이건 이가 된다, 우리 너무 못 맞췄어. 하나, 둘, 셋! 아, 이런 건 맞추지, 맞춰야 되지. 오, 진짜 잘 그린다. 아, 남주가 비행됐어? 남주가 너무 잘 그렸어. 잘한 거예요, 나쁘지 않네. 저 한글이죠? 한글이죠. 근데 이제 문제를 아예 그냥... 난이도를 거의 어린이 소전으로 안 보여주세요. 이거, 셋에 떼딱대고. 꽉! 킁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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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야, 이거는 모를 수가 없지. 강심의 세계에 따라하자. 자, 오늘의 결론. 방탄소년단은 코끼리 기린 정도 해야 겨우 맞춘다. 코끼리 기린. 강심의 세계에 따라하자. 강심의 세계에 따라하자. 방탄한 남자. 한잔 주저인 거 아니야? 뭐 있냐? 뭐 있냐? 야, 안 하고 그냥 나 이렇게 하니까. 아, 이거는. 아, 이거는. 자, 가자. 하나, 둘, 셋. 셋. 둘, 셋. 아, 이거 뭐 있냐? 설마? 야, 얘는. 얘는. 얘는 빻네요. 누가? 누가 빻네. 아까는 결과잖아, 아까는 결과라며. 야, 마셔야 될까? 야, 광고할 때 아까는 이러고 있지. 야, 얘 씨 이러고 있잖아. 야, 너 꼭. 봄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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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럼 나 32 이거 슈팅스타로 해주세요 슈팅스타와 엄마는 웨게인 엄마는 웨게인 우리 유창같은데 여기? 자 슈팅스타 3개 엄마는 웨게인 2개 슈팅스타는 3개 엄마는 웨게인 2개 아 진짜 슈팅스타니까 야 나 집중 나 집중 나 가지고 와 빨리 집중 아 잠시만 애들이 다 점심이 나갔나봐요 넘어가겠습니다 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